지금 막 썼어요. 옛날 햄버거, 헌터파인, 치즈 추가, 찜새우버거, 매콤새우 핫바, 배달팁 3,800원이 나이 비싸이. 거리배달이 800원 붙었네. 아 개빡치네. 근데 합계 21,000원. 근데 이만큼 왔으면 많이 온 거지. 가게 이름이... 이게 뭐? 이름이 뭐야? 옛날 찜... 모르는데 찜 버거? 무슨 뭐 이거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써있었네요. 이거 안 써있는데? 펜치프라이. 펜치프라이. 이거 새우. 금자튀기 핫바. 옛날 햄버거. 핫바 맞나? 모콤새우 핫바. 여기 이름이 홈스 옛날 버거 떡볶이점이래. 떡볶이? 뭐죠? 뭐? 옛날 버거 떡볶이 용암점. 맞네. 옛날 버거를 한번 먹어볼까? 표상지에 쌓여있어. 위에 밥 한번 먹어볼까? 맛있겠다. 뜨거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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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여기로. 땅계추 있고. 완전 옛날 버거 비싼 것 같아. 맛있겠죠? 뭐 먹어보자. 콩콩어. 계란과. 케첩. 티맛이 안납니다. 단배추 빠졌다. 음. 맛있어. 맨배추가. 오이 때문에. 맛있다. 치즈도. 덜 느끼하고. 좋아좋아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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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버거. 치즈가 잔뜩 있어. 진짜 맛있겠다. 느끼하리나? 음. 차가워서 맛있어. 치즈가 좀 많긴 한데. 녹아서. 추가한 것 같은데. 맛있어. 맛있다. 맛있다. 새우패티. 새우패티. 다 맛있어. 냠냠. 새우패티. 새우느낌 제대로. 진짜 맛있어. 어묵밥? 소시지. 붙어있는건가? 케첩을 왜 많이 주는지 알았어. 뿌려먹으라 준거구나. 따뜻하지 않아서 맛이 없을래. 어묵밥. 매콤해. 약간 먹을만한데 맛있는지 모르겠어. 별로야. 어묵을 안좋아해요. 제가. 또 어묵이네. 위에도. 케첩 뿌려먹어야겠다. 하나. 하나 맛있게 다행이다. 여러개면. 어묵 안좋아해서. 알아봤었죠. 근데. 식었는데도 꽤 어글만하긴 하네요.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. 돼지랑. 케첩 뿌려먹자. 세첩이 많아서 다행이다. 제대로 안 뜯겼어. 이빨도 뜯으니까 힘들어. 됐다.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겠지? 그래도 어묵인데. 먹자. 먹자. 뷰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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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좋 Dream. Yeah.